유인균 발효교실 개강 2020년 봄학기 황세란 유인균 당신은 지금 건강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순간입니다. 유인균 발효교실은 발효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배웁니다. 식초 발효, 음료 발효, 장아찌 발효, 발효된장 등등 유인균 발효교실은 인간과 미생물의 밀접한 관계를 배웁니다.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미생물과 장래에 활동하는 미생물 유인균 발효교실은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배웁니다. 어떤 음식이 각 오장육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유인균 발효교실은 식재료마다 가진 성미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유인균 발효교실은 평생을 함께해야만 하는 음식과 미생물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유인균 발효교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기법을 배웁니다. 유인균 발효에 대한 비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교실로 오세요. 유인균 발효와 미생물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열립니다. 평생교육원, 서울교육대학교 화요일 오후 7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목요일 오후 7시, 부산진구청 금요일 오전 10시, 반창교실 부산유인균 발효샵 시요일 오후 2시. 발효건강 유저라면 누구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뵙겠습니다. 황세란 드림 189-98732